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의자입니다 어 이제 또 점심 먹고 한번 또 오후를 한번 맞이하도록 할게요 오후 시간 또 여러분들의 또 새로운 뉴스 소식을 전달하면서 여러분들과의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어 지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뭐 통화사업 했다고 그런 이야기 나오네요 어제 보니까 외환당국이 그 달러와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국민연금을 붙잡았어 국민연금 왜 국민연금을 붙잡았냐 어 연간 그 최소 300억 달러에요 300억 이 300억 달러 규모로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어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하면은 달러를 매수하면은 그 수급이 불안해 진다고 이제 판단해 진가 봐요 그래서 현장 국민연금을 붙잡았다 그 해외투자 규모를 매년 확대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이 그래서 환율 방어가 필요한 그런 외환당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러면 해외투자를 보다 수월이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그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니깐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이 10월 중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압 그 막교환이라 하죠 일단 통화수압을 체결한다 뭐 그런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넘기는 등 킹달러 현상이 이어지는 킹달러 이런 킹달러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외환당국이 이제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는 겁니다 적극적인 개입이 나서는 거야 어 통화수압은 어 두 국가나 두 기관이 현재의 환율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만큼 돈을 상대방 하고 이제 교환하는 거야 너랑 나랑 같이 교환하자 뭐 그런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최초 계획 그 계약 때 정한 환율로 다시 원금을 이제 뭐 제 교환하는 일종의 거래인데 뭐 상당히 좋죠 통화수압 이런것 좀 필요해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그 통화수압 만기는 껌별 6개월 또는 12개월이야 껌별 6개월 또는 12개월인데 올해 말까지 한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실시를 합니다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실시한다 일반 시중은행 그 외환수압보다 만기보다 길어 가지고 국민연금은 거래 이용과 비용이 약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킹달러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됐어 국민연금이 킹달러 국민연금이 지난해 그 환전한 외화가 280억 달러였다는데 올해는 지난 7월 이미 벌써 320억 달을 넘긴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국민연금 때문에 달러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도 받겠죠 또 그렇게 됐어요 또 보니까 그 달러 유동성이 좀 부족해 부족한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의 달러를 싹쓸이 하면은 환율이 오르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외환당국이 이번 통화 사업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의 그 달러 수요를 일부 책임지기로 한 것은 그 국민연금인 해외 투자가 달러 강사의 이유 중 하나였다는 것을 결국 인정한 셈이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국민연금은 그 해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을 통해서 미리 조달하는 방안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얘기를 했고 월 1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선조달해 가지고 외화 조달 비용을 약간 줄일 수 있는 거야 줄일 수 있고 한국은행과 외환수업 거래는 월 1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빠진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자유로운 그런 해외 투자가 가능해진 거예요 갑자기 목이 확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외환수업 거래는 월 1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요 외환을 조달한다면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번 통화 수업은 통화 수업에서 환율 안정이 우선순위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외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해외 투자를 위해서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선택이다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선택이다 국민연금은 그 해외 투자를 어차피 해야 해야 돼요 해야 하고 외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은행이기 때문에 통화 수업을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킹달러의 주범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미국 증시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가 침체빠질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S&P500이 올 들어서 벌써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S&P500의 올 연말 목표치를 한 16% 정도 낮춘대 16% 낮추겠다 골드만삭스는 그 보고세를 냈어요 S&P500의 2022년 연말 목표치를 기존에 4,300에서 3,600으로 낮췄습니다 3,600으로 낮췄다 4,300을 골드만삭스의 분석가 데이비드 코스틴이 보고서에서 그래요 금리 인상 경로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가정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졌어 높아져가지고 주가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경제의 경착력이 불가피하다 잠재적인 경기 침체의 시기나 규모 그런 지속기관에 맞게 투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 재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이날 S&P500 기술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전 거리보다 1.72% 정도 급락을 해가지고 3,693포인트를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했고 오늘 들어서 최저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파트 주시장 폭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네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실물자산이 거의 막 초토화되나? 손절하지 마시고 원금 회복에 몇 년 걸리지 모르니 걸릴지 모르니 기다리는 수밖에 기다리라 어쩔 수 없어요 손절 안 해도 좋죠 손절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3전 투자해서 30% 마이너스이지만 주변에는 반토막나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제 잠깐 봤죠 어느 뭐 블로그 거 봤는데 이 분도 보니까 마이너스 한 40 몇 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 거의 50% 되나? 손실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뭐 1억 6천, 1억 7천씩 계좌가 찍혀 있는 거야 한 종목인데 한 기업인데 여러 종목이면 몇 억이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은 뭐 수억 정도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수억 원 정도 근데 그분들은 안 팔아 그냥 있는 거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둡니다 놔두다 보면은 다시 또 원상태로 가니까 겪어본 분들은 그렇게 잘 버티더라구요 아 근데 이제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무섭죠 어 이러다가 진짜 내 계좌 깡통되는 거 아니냐 더 웃기는 여름 상패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상패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댓글도 보더라고 한편으로는 참 어이없지만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왜냐 초보니까 초짜니까 그런 댓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버텨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겨내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오후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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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